진짜 오랜만이네요. 하타시시 일본 잔디 상태는 좋아 보입니다. 여기도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한 300밭, 400밭 정도 올랐습니다. 평일에 1400밭, 1400밭이었는데 1880밭인가로 바뀌었더라구요. 아무튼 뭐, 코로나 때 못 번 돈까지 다 벌어보려고 골프장마다 가격을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. 아이고, 반대편으로 가네. 오케이. 이번엔 너무 오른쪽이네. 우리 동반자, 하여튼 잘 쳐, 잘 쳐. 주로 벙커로 쳐. 근데 벙커로 나갔습니다. 아이고, 넘어간다. 오케이. 오케이. 아, 그리는 놓쳤지만 살짝, 살짝 놓쳤지만 어쨌든 거리가 딱 맞았네요. 175야드, 살짝 바람도 도와줬고. 돈을 따라 벙커를 자주 들어가시네. 오늘 저 오 회사님은 안 오셨습니다. 일부러 집에 뛰어놓고 왔습니다. 같이 다니면 내가 따라잡을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. 돈 들어오는 소리가 나는구나. 돈 들어오는 소리가. 너무 욕심됐다. 못 와. 엉뚜이. 아이씨. 동네 거. 아, 너무 웃기고. 아, 이는. 아름다운. 우리 동반자 손으로, 우리 동반자 손으로, 이곳을 달고, 우리 동반자 손으로, 뒷땅이야 뒷땅 진짜 권꽂어 뒷땅이 아니고 이게 뭐 왜? 아잇 오전시간에 나왔는데 벌써 지금 전반도 다 안돌았는데 해가 따뜻합니다 해가 따뜻해 유틸리트를 잡으시네 오우 샷 오우 빈빨 올라가겠는데 오우 돌아서 오우 라이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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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야 아우 집이 이게 버린데 라이선 하아 뭘 쟁쟁합니다 쟁쟁해 지금 누가 뭐 지금 전반이 다 끝나가는데 누가 뭐 돈을 따고 잃고 오고 거의 한두타 차이로 가고 있습니다 벙커? 아 내기를 하다보니까 벙커 들어가는게 어 구샤 구샤 무조건 페어웨이야 무조건 페어웨이 아 아 아 아 아 아 전반 끝나고 성적인데 어우 4개 5개 5개 9개 또 2홀은 여기 꽃길별이 또 나름 별로고 꽃이 않팠네 막 아 뭐 아 밀렸다 오늘 토요일이라 많이 밀리나 봅니다 두 팀, 세 팀 세 팀 세 팀 세 팀 세 팀 세 팀 후반들어 3연속 타로 상큼하게 출발하고 있는데 후반 4번월도 지금 드라이버 잘 봐준 상태입니다. 근데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 갑자기 스코 얘기하는 거는 배터리가 오링돼서 더 이상 촬영이 안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캐디가 찍어주다 보니까 계속 카메라를 켜 놓고 있어가지고 배터리가 일찍 달았네요. 15번월에 왔는데요. 좀 전월에서 공을 잊어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파 행진은 깨지고 이제 이게 마지막 촬영이 될 것 같습니다. 날씨도 저야 워낙 더운 날씨에 특화되어 있어서 그렇게 덥진 않습니다. 바람이 많이 불어져서 전반으로는 뒷바람으로 오고 후반으로는 앞바람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자 그럼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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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